감사합니다. 39-40번. 롯데디캠 먼저 해보시고. 대신에 조심하실거. 아까 미리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고유명사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러냐? 터프타임 기억나시죠? 그거 대비해서 왔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were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SpaceX, the rocket company founded by Elon Musk that has come to dominate the space launch business. Companies like Astrobotics and Moon Express are now competing for grants to improve their lunar lander technology and soon will do so for contracts to deliver scientific payloads to the Moon's surface. They both hope to fly such missions in 2020. NASA is also looking for private sector bits to provide the first module for a new space station known as Gateway that will hang in orbit between the Earth and Moon allowing astronauts to remotely control rovers and to go down to the surface themselves. Question number 39.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rivate aerospace company related to a project being pursued? 자, 좀 길어났네. Question number 40. 자, 문제가 뭐냐?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rivate aerospace company 자, not a private aerospac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rivate aerospace company related to a project being pursued? 그러니까, 추구되어지는 그 어떤 사업과 관련된 민간 항공우주업체가 아닌 건 뭐냐? 요거 썼고요. Question number 40. What can be inferred about NASA from the news reports? 그러니까, NASA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일단은 NASA가 2020년에는 어떻게 달을 위해서 뭐 그 에너지를 좀 쓸 예정이다. 자, 이거 무 나왔고, 이거 2020 나왔고요. What it did for low earth orbit in the 2010s? 지구가 있고, 낮은 그 저개도 위성에 에너지를 쏟았듯이 2020년에는 달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거야. 누가? NASA가. 요거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요거예요. 아, 2020년에는 달을 어떻게 썸띵할 건가 보다. Stimulate the creation of new private sector capabilities. 어, stimulate. 자극하는 거예요? Stimulate the creation of new private sector capabilities for getting stuff there. 어, 근데 뭐 하려고요? Private sector니까 어떤 민간 기업 얘네들을 고무시키려고 하는 거래요. 테크놀로지, 디벨로먼트, 그란츠, 컨트랙트. 이건 뭐죠? Grant, Grant, and Contract. 아, 요거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Grant라 가지고, 그랜치죠, 그랜치. Grant and Contract. 예, 그랜치 하면 소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Contract는 계약이고, 그 상황적으로 NASA에서 민간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어떤 그런 계약,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디벨로먼트, 그란츠, 컨트랙트. 오케이. Taking cargo up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aking cargo up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Cargo. Cargo 하면 뭐예요? 화물이죠? 화물을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 스페이스는 뭐예요? 우주 정류장이라고 하나? 예, 거기다가 화물을 보내는 거. 그거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Taking cargo up.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나? World Crucial. 중요해요? Space Station were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Space X. 아, 이 Space X의 어떤 발달에 crucial, 중요했다. Space X는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Space X. 얘가 어떤 회사이냐? 로켓 컴퍼니래요?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뭐가 된? 파운드된, 설립된. 일론 머스크 역시 아주 유명한 친구죠. 예쁜 여자들만 만나는데. 지금 네 번째 결혼했나? 자녀가 네 명이고. 이 사람 되게 젊어요. 1970년생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가 50살인데.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게 지구를 구할 사람 한 명 꼽아라. 일론 머스크다. 이 사람 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 만들어서 테슬라 그거 하고.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것 때문에 솔라시티 만들고. 인구 폭발 때문에 화상에 인류를 이주시키자. 그래서 만든 게 Space X. 그리고 페이팔도 아시죠? 페이팔도 했었고 은근히 한 거 많아. 그 어렸을 때 왕따였었는데 막 뚜둑이 먹고. 그리고 얼굴 지금도 이렇게 흉터 있거든요. 그 10대 때 맞은 게.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데. 뉴럴 레인 혹시 아세요? 이건 나오려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논쟁적인 얘기라. 뉴럴 레인. 뉴럴 레인. 뉴럴은 아시죠? 예. 그래서 어디? 이 뒤쪽에 그 소위 컴퓨터랑 사람의 뇌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명령을 하면 사람이 따라가는.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거 이제 책 같은 거 이렇게 이북 집어넣으면 다 입력되게. 얼마나 편해. 공산과학 같은 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해 가지고 내년 뭐 내후년 발표한다는데.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됐어요.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인식해 가지고 컴퓨터 이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제 사람을 조정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구글 사장이 누구죠? 세르게브 이리나고? 에릭 슈미츠인가? 그 친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랑. 근데 걔네는 이제 알파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AI를 많이 개발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게 대부분 싫은 거야. 그 터미네이터 같이 걔네가 인류 죽이면 어떡해. 이 사람은 인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컴퓨터에 필적할 만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 게 뇌에다 컴퓨터 연결시킨 거야. 무서운 사람이야. 뭔가 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그 뉴럴레인 그 뉴스 보고서 이거 좀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본인은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인생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인생이. 나중에 한번 그 관련 책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두껍긴 한데. 일단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좋은 학위가 있어야지 세계에서 좀 내가 하고 싶으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있는 집. 미국이죠. 거기 가서 이상한 데 갔다가. 바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근데 메이저 아이비리그 대학 편입해가지고. 그렇게 딱 세팅.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본인의 어떤 그 거주지까지 잘 옮기는 그런 머리가 있더라고요. 건축학 안 계시죠? 건축학 전공. 사는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결정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건축학에서는. 거의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은 뉴욕에서 살 수 있게끔 능력체 개발이 되는 거고. 아프리카에 태어나면은 근데 아프리에서 살게끔 되는 거야. 그게. 어쨌든. 재밌는 사람인데. 들어봅시다. 로켓 컴퍼니 파운드드 바이 이론 마스크. 스페이스 라운치 비즈니스. 컴퍼니스 마크 아스트로보틱스 앤 문익스프레스. 자 요거 문제 관련된 부분인데. 아스트로보틱스 앤 문익스프레스. 여기서 컴퍼니스 라이크라고 했죠. 얘네들. 얘네들이 회사 이름이었고. 이게 39번 관련된 근거였습니다. 다 문지를 보이시라고 했습니다. 아아,KOMPEETING FOR GRANDS. 보조금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경제하고 있어요. 아아,KOMPEETING FOR GRANDS. 지금 당선의 경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페일로드를 수 있는 과학적 탑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달라고 보내는 것. 그것을 입찰하고 알라고 경제하고 있다. 자 그리고 시그널 중에서 중요한 게 올스오전 이건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자 프라이빗 섹터 빗 해가지고 다시 어떤 거 민간 부분의 빗 입찰을 지금 원하는데요 자 known as gateway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 해결됐습니다 gateway, 스페이스X 그리고 아스트로보즈, 문 익스프레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회사 이름이 아니고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39번 답이 이제 B번이 좀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지구랑 다른 사이에 이제 탕사선의 원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 문의 서비스에 바로 가거나 자 이번이 됐고요 40번 A. NASA가 수스펜디스 리서크 What can be inferred about NASA from the news reports 나사에 대해 출할 수 있는 거냐 A. NASA가 수스펜디스 리서크 in the 2020s to promote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ies in the private sector 좀 길긴 했는데 결론은 지금 서스펜드 나사가 멈췄대요 뭐를 연구하는 거를 그 빈간물에 넘기려고 입찰을 주려고 한 거지 나사가 멈추는 건 아니죠 연구를 그러니까 A는 답이 안 되는 거고요 B. With NASA's guidance and support SpaceX could have been established 자 그 이런 grant라는 컨트랙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그건 오답입니다 그리고 C는 C. The scientific payload will only be delivered to the moon's surface through a private company OK. Private Company 통해서 scientific payload가 only 간다 왜? NASA가 지금 이거 이 이거를 아까 희망하고 author 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그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뭐 C번이 지금 정답이 되는 게 나사가 보내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6월 달에 사실 결론 받고요 아스트로보트가 하는 걸로 됐습니다 D. 아스트로보틱스 and moon express are work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근데 아까 여기 뭐랬죠? 컴피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는 답이 되지 않겠지 오케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B랑 C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슬로우 하 그리 녀석 붙는 탓 나 놈 뱉 또